2018년 4월 환경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관측소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각각 제주와 부산 중에 하나이다. 부산과 제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풍향과 기압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험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반원에서 풍향은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시계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제주도는 반대죠. 왼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반원이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풍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관측소에 있는 풍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제주도이고 어디가 부산인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북동풍이 붑니다. 자 북동풍이니까 이렇게 불겠네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남동풍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진 이런 모습으로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서풍이 분대요. 요런 방향으로 이제 풍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바뀌는 여기 부산이 바로 A의 관측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얘는 당연히 제주도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북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동풍이면 요쪽인데 북북동이니까 조금 더 세워져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이면서 북서풍이래요. 그러면 조금 더 서쪽이면서 북서풍이니까 요정도 요정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풍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안전반원이면서 얘가 바로 제주도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풀어낸 다음에 보기로 가죠. 기역 A 관측소는 부산에 위치한다. 자 B 관측소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 위험반원이 아니라 안전반원에 속한다. 자 18시에 18시가 여기죠. 각각 태풍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하고 물어보는데 자 기압이 가장 낮은 쪽이 태풍과 가까운 쪽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993 얘는 1003이죠. 더 낮은 쪽이 여기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B보다 A 관측소가 더 가깝다. 맞는 말이네요. 기역과 드긋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